안녕하세요, 테드! 잘 있었어요? 오늘은 작업대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용하는 연장에 대해 배워볼까요? 좋아요! 그럼 출발! 망치! 망치는 못과 함께 하는 거예요. 드라이버!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일 수 있어요. 턴! ándwich! 양파! 펜치! 양파! 양파! 톱 톱 톱 톱 렌치 줄자 흰 awfully faint 절로 Carrot Prozent 네 Co 잘했어요, 테드 우리는 많은 연장을 모았어요 다시 복습해볼까요? 망치 못 드라이버 나사 펜치 톱 렌치 그리고 줄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렌치 렌치